예술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의 경우 완성될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완성을 함께 지켜보는 라이브 드로잉도 인기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라이브 드로잉을 VR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펼치는 한 아티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VR로 예술 활동을 하는 염동균 아티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우선 VR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배우는 아니시죠? 네, 배우는 절대 아닙니다. 배우처럼 보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VR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그런 장면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VR을 착용한 작가가 가상공간 시점을 뒤에 대형 전광판에 라이브로 송출하면서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뭔가를 연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춤이나 노래보다는 비주얼을 다루는 공연이기 때문에 어떤 원하시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것이 장점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떤 퍼포먼스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작가님이신 거죠? 네. 뭔가 춤을 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VR 기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그리는 그림인 건가요? 네, 100%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음악도 이렇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공연을 보면 뭔가 미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착각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본 저희도 이렇게 놀라운데 직접 이 관람객들, 직접 가서 보신 관람객분들은 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영화를 TV에서 보느냐 극장 가서 실제로 보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은 못 보셨던 거, 새로운 거기 때문에 신선하다, 흥미진진하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VR 콘텐츠 같은 거는 게임이나 어떤 영화 관람이 그런 것밖에 없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VR 기술과 예술이 접목해서 했던 행위 자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염동균 작가 하면 브로큰브레인이라는 닉네임인가요? 저희 회사 이름인데 해도 괜찮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일단은 브로큰브레인이 저희가 기억하자면 골때리는 회사입니다. 네. 골때리는 회사입니다. 그러네요. 브레인이 브로큰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고장관념을 깨고 항상 새롭고 도전하는 걸 겁내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졌습니다. 사실 VR 아티스트 이전에는 그래피티나 이런 퍼포먼스 공연들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VR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랑 저희 회사 모토가 미술이 어디까지 재미있으실 수 있는지를 계속 도전하는 그런 의미로 두고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재료 같은 것도 하나하나에 한계를 두지 말고 예를 들면 목탄이나 물감이나 스프레이 각각의 그런 건 한계를 두지 말고 좀 다양하게 작업을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고메단 찰나에 우연히 VR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자마자 이제 아 저거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좀 실현할 수 있겠구나 해서 VR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VR로 퍼포먼스를 하시고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것은 국내에서도 최초고 또 세계에서도 그런 전례가 잘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 일단은 VR 그 기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설명이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궁금증을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찾을 때 답변을 찾을 때 사실 그게 제일 어렵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조언을 보면서 없어가지고 사실 거의 현장에서 몸으로 이제 직접 뛰면서 경험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퍼포먼스하고 다르게 이 VR 퍼포먼스는 뭔가 장점도 있겠지만 하면서 뭔가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주로 보시고 하시나요? 우선 VR 퍼포먼스의 좀 다른 점이라면 일단 다른 드로잉 퍼포먼스나 물감을 쓰거나 그래피티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비가 계속 꾸준해서 발생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장비만 사놓으면 전기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그 점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원하는 세계를 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미술은 전시장에서 관람하고 왜 이걸로만 끝나지? 이런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보통 공연을 하면 노래나 춤 같은 경우는 메인을 장식하는 무대를 만드잖아요. 미술은 왜 그러지 못하지라는 불만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것만 맨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VR 기계를 접하면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기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VR 기기를 통해서 미술이 메인이 되는 그런 공연을 그리시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이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림을 그리실 때 뭔가 도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떤 도구인가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VR 기계가 있고요. 제가 쓰는 소프트웨어가 구글에서 만든 틸트 브러쉬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틸트 브러쉬요? 네. 그러면 VR 아티스트를 꿈꾸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틸트 브러쉬에 어떤 기능을 활용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 안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무지개라든가 반짝이라든가 이런 별 효과라든가 이런 특수 효과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 효과 브러쉬로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아무래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수 효과 부분들은 MSG거든요. 사실은 작가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능력이 있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라면 스프같이 딱 넣는 그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MSG일 뿐이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 이건 작품 이름이 뭔가요? 이거는 저희가 기업 행사했던 것 중에 미래 도시를 구현해달라는 클라이언티브는 요청이 있어서 미래 도시를 직접 그리고 계신 퍼포먼스를 보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 기술에 점점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퍼포먼스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앱티스트, 백옥키 씨도 같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한식구, 한수밥을 먹는 식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력들도 충원하면서 뭔가를 추구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공연이 불러주셔서 가서 공연을 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만든 상태에서 관람객들을 초대하는 정규 공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규 공연을 만드는 작업은 지금부터 벌써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상반기쯤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다음에 정규 공연 같은 경우는 기업 오프닝 공연과는 달리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욕심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 회사를 좀 더 키워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의 자기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돈도 많이 벌어가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림하면 집에 걸어두고 감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분을 만나고 그런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아마 21세기 예술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분이 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VR 퍼포먼스 아티스트 염동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